어떤 배웅 맡으셨어요, 주진모 씨? 그래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의 식당, 재개발하는 도시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악의 축의 내용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조직의 구성이나 이런 거를 킬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남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욜로족이네, 욜로족. 굉장히 거친 욜로족. 약간 피를 봐야지 애가 흥분하나 봐요. 변태야 됩니다. 동생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 복수를 하게 되면서 같이 이 팀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동생을 지켜야 되나 싶어서 저희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동생을 보러 갔어요. 아, 진짜? 네, 우리 같이 가서 봤는데 동생이 너무 예쁘더라고. 아, 지킬만 하네. 역시 지킬만 하네. 그러니까 지금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실제 제 수염이거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내 끄라고! 잠깐만, 진짜. 아니, 수살 뿌고 오셔야지 안 해요. 아, 진짜예요. 안 떨어져요. 오늘 되게 뭔가 감독님 같은 느낌, 약간 대작 똥파리 투만 드시는 감독님 같은 느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보면 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되게 독특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뭔가 둘러져 있어요. 저는 여기만 이렇게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날 더 길러! 너 이런 날 막 길러! 계속 웃고 오네.